기리야 거기서 뭐해? 거기서 비닐 뜯고 있지 너 응? 거기서 있어? 거기 따뜻해? 응? 왜 그것만 건드려? 그거는 티비 입이 망가진 거니까 알았지? 응? 꼬리랑 꼬리 꼬리는 여기서 대답하고 있어 꼬리야 알았니? 응 비닐 먹지 말고 알았니? 꼬리야 대답하렴 꼬리야 응 밥이나 먹으렴 꼬리야 밥이나 먹으렴 밥 안 먹고 뭐하니 거기서 응? 밥 안 먹고 뭐해요? 꼬리씨 꼬리씨? 응 꼬리가 대답해줘 꼬리씨 키씨 엄마 먹어요? 안 그러면 안 안 넣을 거예요 알았지요? 엄마는 그냥 맘마 다 먹었는데 너 왜 맘마 안 먹어? 응? 엄마 먹어요? 응? 알았죠? 알았어요? 꼬리로 대답하지 말고요 꼬리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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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드세요? 엄마 드세요? 응 현장건가 어디서 눈꺼봐요 눈물 흘리잖아요 응? 응? 고리씨